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은 재미있는 얘기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카지노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카지노란 자체 한번 제가 보면 카지노란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마 카지노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아니면 게임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이라는 단어와 게임이 단어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 카지노인데 어쩔 때 도박이고 어떨 때 게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박과 게임의 차는 딱 하나입니다. 집착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결국은 도박이냐 게임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면요. 돈이라는 자체는요, 행복이라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불행이라는 것에 가깝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실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세요. 그런데 이 돈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바로 이 집착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만을 벌겠다는 그 돈에 대한 집착성이 너무나도 강하신 분은 결국 돈 말고는 다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집착이라는 형태인데 이 집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지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바로 1번이 시계, 거울, 그리고 창문 이 세 가지가 없는 걸 찾게 됩니다. 자, 학습 형태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시계는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바로 계획에 대한 부분이 해당하는 게 시계입니다. 계획은 내가 일정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점심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점심이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저녁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아예 그 시계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 밤인지 내가 자야 되는지 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보시면요. 특히 농구라는 경기에 보시면 갑자기 상대편이 되게 흐름이 너무 좋죠? 그때는 잠시 끊어버리는 거 아시죠? 흐름이라는 거. 내가 지금 그 가진회에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끊어버린다면 에이,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자 라고 해서 사람의 감정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없앤 거죠. 자,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설명드리자면 자, 제가 학생들한테 이 계획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수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국어가 90점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약 50점입니다. 근데 내가 이과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시 전형에 보시면 수학이 더 중요한 건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국어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까? 수학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까? 네, 맞아요. 수학이죠. 근데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공부... 예를 2시간을 공부 정도 하고 나머지 8시간을 수학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지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했을 때 뭔가 성취감을 얻고 뭔가 공부했다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모르게 이 8시간이 국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어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질 때 나중에 나 10시간씩이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스스로가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착각이 만들어진 좌절감이에요. 보세요. 계획이라는 건 이겁니다. 현재 내가 국어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국어를 지금 현재 하루에 분량을 2시간 잡아놓고 수학을 8시간 딱 잡아놓잖아요. 그럼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예 현재 내 기분과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하는 과목은 1점, 2점, 3점 올라가는 반면에 이 수학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1점, 2점, 3점 올라가서 티도 안 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수포자라든지 스스로 뭔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계획이란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울이에요. 제가 이 오프라인 특강을 하다 보면 심리 듣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 거울 자체를 잘 생각해보시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거울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는 스스로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부정일까요? 인간은 날 때부터 부정적인 인간이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과거에 대한 경험, 과거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메모리아가 내 감정에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을 느낀 친구들이라면 내가 미래에 대한 그 관점과 현재에 대한 나의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볼 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언젠지를 한 번 기억해보세요. 대부분이 안 좋을 때예요. 대부분 뭔가 실패했을 때예요. 내가 뭔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항상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항상 내 스스로가 정말 부정적일 때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요. 정말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쾌락에 빠졌다가 후회라는 감정을 나타낼 때가 거의 그 매개체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인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성취감 느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는 그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봐서 그걸 메모리화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거울을 보시면 거울을 없애버리니까 카지노에서 현재 내가 이틀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그때는 도박이죠? 도박에 빠진 내 모습을 봤다면 스스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없다 보니까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현재 하나에만 집착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카지노가 바로 결국은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창문이 없죠. 창문은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상태를 보시면요. 그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내 현재 시야 자체를 아예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결국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니 결국은 나는 돈에, 게임에, 카지노에 집착하는 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창문에 대해 또 말씀드리면 미래를 바라보는 게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가 과연 이게 맞나? 해도 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현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나를 돌아볼 때는 언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나를 돌아보니 결국 내가 그것이 각인돼서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을 할 때 이 시계, 거울, 창문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학습의 시작을 하신다면요. 먼저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계획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획을요, 잡고 난 다음에 살짝 70%나 80% 해도 돼요. 왜 100%만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70% 했다면 내일 한번 71%, 그 다음날 72%, 그 다음날 73% 하면서 점점 100%를 채워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딱 100을 잡고 난 다음에 딱 100을 못하면 역시 난 안 돼, 스스로 무너진다면 결국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마라톤 그 경주의 선수처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 아 난 역시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기 거울을 통해서 날 돌아 봤을 때는 결국 창문,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게 결국 부정적인 측면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계획을 잡고요. 된다 안 된다 떠나서 무슨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고 그리고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만약 실패했다면, 그래 실패했다면 두 가지죠. 좌절을 하느냐 아니면 이 실패 속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에게 나는 다음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창이 있죠. 내 미래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카지노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는 이유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학습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 캐스트는요. 여러분께 이전에 1월 정도에 학생들이 고민 상담을 좀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민 해결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